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었던 11월 2일자 오류 문장들 전부 다 밖으로 빼서 아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하나하나 다 어떻게 고쳐내는지 확인했고요. 아이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제가 Obsidian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md 파일을 써요. 마크다운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마크다운을 받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만 갖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파일 하나만 제가 딱 보내주면 아마 아이가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알아서 막 옮기고 막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뭐가 왜 빠졌고 왜 이게 틀렸고 맞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또한 모든 수업은 녹화돼서 보내지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수업 내에서 숙제로 갈아서 다 편성을 해줬고요. 네, 역시나 잘 배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수동태에 대한 부분인데 수동태를 제가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가르쳤다고 아이가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남한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이면 결국 마모되고 풍화돼서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제대로 다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숙제 편성까지 해놓고 아이한테 계속해서 시켜보면서 어떻게 잘하나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금세 다 이해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시제가 좀 복잡해지면 약간 힘들어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숙제로서 단련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대체 3단 변화, 3단 변화, 동사에 3단 변화가 있는데 걔네들은 어디다 쓰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걔네들은 어디다 쓰냐면 여기에 쓰여요. 1번으로 단독으로 쓰일 때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broken window 이렇게 말하면 깨진 창문이란 말이 되고 완료 문장의 재료로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I have broken windows 하면 나는 창문을 깨왔다라는 말이 될 수 있고 수동태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죠. 수동태 문장으로 쓰자면 The windows have been broken by 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창문들은 나에 의해서 깨져왔다가 될 수 있고 분사구문 또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가르치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조만간에 가르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스텔라가 이제 영작을 할 때 자기 한계 내에서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계 밖에 자기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문장들을 쓰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에 곧 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부분은 생각이 나면 카톡으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도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I가 만든 문장이랑 제가 만든 문장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장이었냐면 We are loved by my parents 라는 문장을 제가 만들었던 것에 반해 스텔라는 We are loved by our parents 라는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냐라는 생각을 한 2초 정도 해봤는데 둘 다 맞아요. 상황상 다르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랑 있으면서 내 동생을 포함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라는 문장을 만들 거면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맞죠. 근데 이걸 만들 거라면 My parents love us 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 지금 대화에 낀 2명 상황에서 내 친구의 부모님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My parents 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나와 내 동생이 함께 대화라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라는 말이라면 Our parents love us 가 맞죠. 왜? 나와 내 동생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되게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라고 하면 틀렸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치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가장 단적인 예가 됩니다. 나랑 내 친구 결혼한 나라는 사람과 내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남편은 맨날 늦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랑 내 친구를 포함한 우리의 남편인데 근데 말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되게 영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면 조금씩 보이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어 거탈기식의 그런 얘기를 조금 같이 해줬는데 아이에게 아마 언젠가 이게 필요한 시점에 이 순간이 기억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겁니다. 네. 거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여러분이 coming to you to do. 이렇게 하고요.